자, 이게 동명사만 목적을 찾는 동사, enjoy, finish, keep, mind, 등등등등등, 엄청 많네! 이런 거 있어요. 부정사만 목적을 찾는 동사, want, wish, 등등등등등, 엄청 많아요. 얘네들은 뭐 한다? 암기하세요. 암기하세요. 자, 어떻게 암기하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봐라 봐라 봐라, 자, 동명사입니다. 동사 뒤에 뭐 한다? 동명사 뭐 놓은 겁니다. 이 동사는 당연히 무슨 동사겠어요? 타동사죠. 이 동명사는 어떻게 택되죠?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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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됩니다. 왜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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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되죠? 왜죠? 목적어니까. 그러면 이 동사가 도대체 누구냐?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매, 매, 가, 새드, ppq. 내가 왜 그래? 나 저거 알아. 나 저거 쏘면 옛날에 들은 거 아니야? 옛날에 배웠어요? 세 번 배웠어. 세 번 아닌데? 30번까지 썼는데? 매, 매는 마인드. 두 번째가 아닌데? 마인드는 꺼리단 뜻입니다. 이걸 모르는 형성 있으면 안 돼요? 꺼리다. 꺼려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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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인조이. 기브업. 자, 기브업이랑 같은 말. 어밴던. 어밴던. 똑같은 말이요. 기브, 준다. 업. 전부 다 준다. 이게 뭐야? 포기한다는 얘기죠. 어보이드. 뜻은 모르는 사람? 그거, 그거 아니야? 게임기? 게임기 아니야. 어보이드 회피하다야. 회피하다. 회피하다. 학생이 한 100명 되니까 베를를리가 다 나오네. 그쵸? 아, 진짜야. 피니쉬 뜻은 모르는 사람 없죠? 네. 그 다음 escape. 그리고 너희들 마음이야 지금? escape. 뜻은 모르는 사람 있어요? 저요. 있어요? 뭐야? 몰라? escape? 몰라? 탈출하는 거야. 디나이입니다. 학생은 데니라고 읽는데 데니가 아니고 디나이예요. 데니는 사람 이름이고. 데니를 읽어야 돼. 데니가 데니합니다. 그쵸? 디나이트 뭔지 알아요? 부정. 다 있어. 부정, 부인, 하다 이런 얘기죠. 야. 물어봐? 이거 얼마나 잘 내밀잖아요? 됐어. 자, 그 다음에 이거. 데니 반대말. 어드밋트. 그쵸? 알고 있지? 어드밋트 본 게 아니에요. 시인하다. 어? 시인 인정. 야, 인정. 하다 이런 거예요. 나 이거 오늘 단어 봤어. 글쎄? 그니까. 야. 포스트폰. 아니다. 포스트폰. 자, 포스트폰. 자. 알아? 몰라? 포스트폰. 잠깐. 윤희 알아? 윤희가. 너. 몰라? 너. 같은 말. 알아 몰라? 다른 애들도 모른다는 거 하지? 아니, 저 알아요. 내가 모르면 다른 애들도 몰라. 저 알아요. 뭔데? 말해주기 싫어요? 네. 모른다는 거 인정. 아니, 저는 알아요. 몰라요? 애들 알려주기 싫어요. 그건 뭔데? 뭔지 알아요. 자, 포스트폰 넣겠습니다. 포스트폰은 우체국이라고 뜻이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체국잖아. 하하하. 우체국잖아.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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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AIN. 또 뭐죠? 푸더프. 푸더프. 아. 그게 아니고 푸더프야. 미루다. 미루다. 나 알고 있어. 연기하다는 얘기죠? 그렇지마. 연기하다. 프랙티스. 맨날 얘기해서 하는 거. 프랙티스. 그죠? 퀼트. 그죠? 퀼트. 그만두는 거야. 이런 얘기죠? 자, 됐어요? 됐어요? 요렇게 암기하세요. 뜯 암기하세요. 바로 단어가 좀 어렵죠? 자, 그 다음에 투부정사하겠습니다. 동사 뒤에 뭐야? 투만 오는 겁니다. 아. 투부정사 하나 오는 거죠. 투부정사 하나 오는 거죠. 이게 웃길 것 같아. 그죠? 그죠? 자. 에고 다 보입니다. 그죠? 봅니다. 얘는 뭐예요? WWW. 야. WWW. 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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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O. D. E. C. A. 아. HP. 로데캄. 자 갑니다. 저거 만이에요? 만? 어? 만. 만이야 만. 뭔 만이요? 투부정사 만. 만. 만 온다. 이렇게 할게. 헷갈린 학생 있을 테니까 투부정사만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무서워 뭐야? 에? WW. HP. 로우. ROD. 로데캄. 로데캄이야. 로데캄 도 되고. 로데캄 도 되고. 로데캄 캄. 카미용 캠이에요. 카미용 캠이에요. 카미용 캠. 카미용 캠. 카미용 캠. 맘대로 하세요. 왜요? 니 맘대로 하세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럼 저거 읽는거 다 맘대로 읽어주세요. 어. 맘대로 읽어주세요. 진짜요? 황인데 읽어봐. WWW. 자. 원트. 위시. 우드 라이크. 이거는 우드 러브도 있어요. 호프. 피는 두개 있어요. 플랜. 프라미스. 이거 무조건 암기해야 돼. 이거 다 나와요. 토익에 나와요. 토플에 나와요. 토플에 나와요. 그쵸? 수능에는 잘 안나오더라. 수능에는 잘 안나오더라. 아니. 내신에는 나오더라. 리퓨즈. 오프. 자. 유리야. 너 리퓨즈도 알아? 리퓨즈. 알아요. 알아요. 뜻 뭔데? 까먹었어요. 그랬어요? 진짜 알아요. 알아요. 리퓨즈 되겠습니다. 피 피 피 피 피 피 피. 몰라요? 영희야. 영희야? 냉장. 리퓨즈. 리퓨즈. 리퓨즈는 뭐야? 쌤 냉장고 아니에요? 아 우리만에 인재가 없어 이렇게? 야 우리만에 이렇게. 야 우리만에 이렇게. 100명 되는 학생인데 이게 모른다고? 야. 냉장고 어떻게 써요? 리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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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프. 이거 제공하는 뜻입니다. 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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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프. 야 우리만에 인재가 이렇게 없어요? 아. 100명 되는데 왜 이렇게 없어요? 네. 괜찮아요. 디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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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하는 거죠? 이거는 알아. 그랬어요? 그 다음. expect. 너희를 조금 있으면 대학생 된다고 열심히 해야돼. expect. 예상하다. 뭐라고요? 기대하다. 이런 얘기죠? 내일모레이면 대학생이잖아. choose. agree. man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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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mbys. about you. room. Wrong. 쉽게 하는게 아니고 아주 힘들게 뭔가 하겠다는 뜻입니다. 합리하세요. 되게 잘 나오는거에요. 문제 한번 갑니다. 쌤 오늘 중요한 날이에요 일 갑니다 진짜 대박 Decide Decide는 뭐야? 투죠 Consider 어? 이거 안가셨다 이거 아는 사람? 하지윤스 Buy 어? 어? Buy이에요 여러분 추가 Consider는 ing입니다 Hope to 어? 하지윤?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답이 어? 아 큰일 났다 실명 바뀌어서 이거 미국으로 수술되는 거 이거 ING 야 우리 방송 아프리카로 수술되는데 아 왜요? 그죠? 그 말레이시아에도 있어요 내 친구 보라 그랬는데 하하하하 하하 콰알롬페비에서 보고 있어요 빨리해요 캐나다에 있어 캐나다 아 기 알았어요 그럼 뭐야 이거? 아닌가요 답이 ING ING 그래요? 아이고 됐습니다 자 이거는? 팅팅팅 류니야 뭐야 팅팅팅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